미드가 라이스야, 사일러스야 아 왜 안바꾸길래 내가 힐러, 뭐야 베리어로 바꿨더니 그때 바꿨어 이미 바텀 쳤네 아 또 나이클래스 이번에 닉이죠 트타는 약하잖아요 어디? 어디? 음식으로? 어떤 음식으로? 새로운 곳에서 드실 수 있을까? 어디 가? 1분의 거리의 길을 열어줘 어디 가? 지금? 게임을 시작했어 네, 벌써 시작했어 그리고 피리안과 함께 피리안? 정말? 왜? 왜? 소로킹이 네 피리안이 제 류브라더 이름이 벵의 형님 네, 비슷한 이름 비슷한 이름? 네 벵은 준식, 그는 준식이 비슷한 이름 비슷한 이름 이 게임은 이제 이 게임은 치킨 두룸, 아다나 두룸, 램 두룸 램 드룸? 램 드룸? 램 드룸? 네 램 드룸? 램 드룸? 네 네 저스 20미뉴 오케이 램 오케이 램 램 램 형 영어 딱 봤지 그걸로 못들었는데? 스무스 하잖아 스무스 막힘없이 기본적인 영어밖에 없던데 아니 그럼 어떤 전문적인 영어를 원하시는데요? 그건 저도 모르죠 어떤... 그냥 가만히 들었는데 아 잠깐 망했다 아 진짜 뭐해 아 따로 생각하다가 가만히 들었는데 그렇게 전문적이진 않더라구요 리신이 이렇게는 보수를 찌를 것 같지는 않구요 Q 한번 받고 평타 치고 들어가고 Q 치고 평타 치고 Q 치고 평타 치고 나 소라카 할 때가 제일 재밌어 늘 새로워 짜릿해 Q 치고 라이즈가... 어우 씨 뭐야 저거 이제 보니 탑 베인 상대로 라이즈였구나 당했네 그냥 아.. 리신이.. 여기 밑에서 갈 거 같은데? 리신이 복갱하려나? 아니.. 아니.. 아니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갔어.. 우리 블루나.. 우리 블루나.. 우리 블루 같은데.. 너.. 너 시간나? 그거 밀고 올 수 있어? 없지? 없죠.. 없죠.. 못 가요 못 가요.. 아.. 가디언에서 쓰고 싶진 않았는데.. 아.. 실수로.. 론 잘 못 들어서 답답하네.. 자.. 갱 한 번 받았고.. 자 갱 한 번 받았고.. 자 갱 한 번 받았고.. 자 갱 한 번 받았고.. 갱 한 번 받았고.. 갱 한 번 받았고.. 갱 두 번 받았어.. 정글 차이 났지만.. 나는 진짜 이 형들 미치겠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갱 한 번 받았고.. 갱 한 번 받았고.. 그냥 무조건.. 갱만 나오면.. 앞점프야.. 그렇다고 뭐.. 딜교 이득을 보면 말도 안해.. 손해를 봐도 일단 앞점프야.. 정글의 생각은 당연히 안하고.. 그렇지만 우리 정글 밑쪽이었으니까 인정.. 아.. 이게 안 끊겨? 아.. 제 스트레스.. Q 근데 이 판 끝나면.. 같이 가자고 말은 했는데.. 가기 귀찮은데? 아.. 어.. 탑이 망했는데.. 라인조이 좀 안 뜨는 곡이란.. 상성이.. 그래 보여.. 아휴 차.. 이거 잡겠다.. 이 저식 이글비로.. 어.. 암 보여주나? 어제만 잡았겠네.. 오케이.. 잘 잡고.. 아.. 템을 근데 좀 잘못 샀다.. 단검을 썼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호탕하게 웃어.. 하.. 아.. 아.. 요리사 있는 게 제일 부럽다.. 지금 밥을 요즘.. 마땅치한 걸 못 먹고 있어서.. 아니.. 요리사 없는 팀이 있나? 아니.. 많아요 꽤.. 아 진짜로?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엘리씨 꽤 있던데.. 아 진짜? 찰캐도 없대요.. 아 진짜로? 어.. 퍽히가 우위로.. 미쳤네.. 퍽지가.. 근데.. 음.. 우리 팀이 좀.. 그거야.. 그런거에요? 어.. 들어보니까.. 우리 팀.. 만큼.. 퍽지가 있는 데가 없대.. 좋네.. 그렇다고.. 애초에.. 뭘로 요약이 가능하냐면.. 아카데미 친구들이 게이밍하우스가 없대 다르지.. 뭐라고요? 다른 팀은 아카데미가.. 게이밍하우스가 없대.. 어어.. 살로스 비하우.. 낮은 가능성봇.. 낮은 가능성봇? 네.. 근데 어지간하면 아닐걸.. 아니..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빈.. 로우 레이트.. 이번엔 너네가 두드려 맞는 입장 내니까 어때? 야.. CS 차이 많이 나네? 이.. 리신이 보드캠프를 했지만 굴하지않고 나의 소라카는 꽤 뚫어 우리 히힛 히힛 흠 우와 다들 보스네 형 6렙 뭐 지.. 지렸는데? 형 6랩 네 아 근데 여기 신발 찍었으면 안 되는데 신발 찍어가지고 신발 못 샀잖아요 와아 아니 펜이 개쩌네 여기있다 블루는 꼭 먹어야 되는데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형 궁 쩔었어 빡이야 오 탑도 땄어요 그것 때문에 그니까 그거 보고 궁 쩌었다고 아 답보고 쓴거였어요? 아이씨 형 뺐으면 좋겠는데 뺐으면 좋겠는데 뺐 수 있지 와 나 맞춰줄거 사일로스 아랫무빙 사일로스 아랫무빙 뺐어 뺐어 나 구운게 없는데 일로 오려고 하지마 어? 어딜 그냥 까불어 까불기는 그냥 근데 이게 블루 진영 아지르가 더 나은데? 퍼플 진영보다 형 그런거 느낀적 있어요? 형은 같은 챔피언인데 진영에 따른 느낌이 다릅니다 형은 무조건 블루 팀이 대부분의 챔피언이 좋다고 생각해 아니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어 차이가 이 뭐야 진짜로 과학적으로 블루 팀이 스킨 맞추기가 훨씬 쉬워 아 안정성부터가 좀 다른데요? 블루에서 아지르 할 때 되게 안정적이었는데 뭔가 레드에서 하니까 아이씨 불안정하네 개무소니까 일단 Q4립 찍었거든 뛰어 힐 안 찍었어 아! 아 형 페리 안 썼어 그럴 수 있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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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지 어? 수명이 더블길은 쪼커란다 아아 손톱이 길어가지고 D랑 F 사이를 딱 눌렀지 뭐야 하하하하 손톱 따라시지 이게 그 아래에서 위로 쏘는게 위에서 아래에서 쏘는거보다 이게 이게 맵이 3D잖아 그쵸 그래서 블루 팀이 과학적으로 더 그거야 쉬워 아니 그냥 느낌부터가 다른데 좀 많이 다른데 블루에서 아지르 할 때 꽤 편했는데 레드하스니까 좀 그렇네 느낌 그거는 핑계 같긴 한데 아무튼 심지어 같은 챔피언에 같은 상성인데 그게 그리고 왜냐면은 인터페이스가 아래에 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그렇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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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тех縫« 히힛.. 집가야지.. 저 텔이 있습니다 유사시 텔이 리신 오면 텔 잡기 리신.. 형님 보니 백타우 보시거든? 아 집 안 가야겠다 저 텔 안 돼요 이제 아이씨.. 이거 백타우 보신대 근데 용 치우고 있어서.. 어려울 수 없을 것 같아 집 갔다 털 돼요 7초 집 텔 가능 집 텔 가능 낚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 낚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어? 딱바드 바텀인데? 딱바드 바텀인데 이거 간다 형 딱바드시지 말거든 이거? 준비 돼 있긴 해요 아 템 그냥 아무거나 써봐 아 뭐야 이 힌두궁 땡기고 그렇지 지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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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14승 2패에 몸낚시 하하하하하하 7승 9패에 아질은 어땠어요? 하하하하 딱 어 어떻게 7승 9패만큼 했네 음.. 14승 2패에 낚시 하하하하 좋았고 집 가는 길에 알트 탭해서 광고 한번 틀어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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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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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킨드가 나랑 싸인이 안 맞았어 하하하 왜요? 나는 나한테 리신 Q 달고 배리어 쓰고 내 발밑에 싸인 깔아가지고 리신부터 딱 죽이고 시작할 생각이 없거든? 하하하 하하하 근데 킨드가 내가 죽을 줄 알고 궁을 켰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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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궁이 빛나갔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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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써주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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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러스 2 한 번 피하니까 근데 다 부터 없네 거기 지금 그러면 8시 반이지 여기요? 8시 반이요 숙소 어디있지? 베를린이요 바텀이 근데 좀 문제대요 뭔일이래? 야 이거 저 형 크면 좀 골치 아픈데 저 형이 그래도 메카닉은 좋아요 잘해 잘해요? 응 크면 골치 아파 리드 한 번 낙아보자 딱 리신 큐 딱만 아 리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타워 깨죠?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는 제가 방어 빠졌고 방어 없어 지금 방어 없어 지금 안날려고 괜찮아 괜찮아 방어 빠졌고 형 빠진다 이제 블루가 있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여기 제발 있어라 있겠다 아무도 먹은 사람이 터키 다 좋은데 하나 불편한게 영어랑 터키를 두다 배워야돼 아 영어만 쓰는거 아니였어요? 영어만 쓰긴 하는데 그래도 뭐야 지역이 그러니까 아 여기도 독일어 많이 써요 근데 안보여? 아 진짜? 케바블 거기서 사러 가? 케바블 거기서 사러 가? 사총이 주변에 있는 데서 주변에 있는 데서 주변에 파는 곳에서 간다 간다 저거 봐 저형 무조건 압정프라니까 이거는 지금 깔아주고 인덕션 딱 터쳐주고 여기서 끄! 잠깐만 저거 왔는데 어 다 죽었네 베리어 궁 다 못 썼어 아 퀴이 아직 잘 안나오 아 베리어를 베리어를 이거를 못쓰네 진짜 소라카 보고 내일 오피스 가서 동료한테 추천한다구요? 아 방송중이요? 근데 제가 소라카를 잘해요 솔직히 솔직히 최준식이도 인정하잖아 형 소라카랑 바텀 가면 느낌 딱 있잖아 가본적이 없는데 가본적 없어? 알리밖에 안가봤죠 알리밖에 안가봤어? 나 이거 안좋아보이는데 느낌이 알리도 좀 느낌이 있었죠 알리 느낌있지 소라카는 느낌이 더있어 두 배? 응 알리는 약간 매지컬적인 느낌이라면 소라카는 진짜 아 내 지이스 싸다구가 장난아니 4개나 먹었어 다시 소라카는 나는 왜 룩이 수정을 하나 더 샀지? 리뎀션을 또 갈라그러나? 크흫 아 내가 사이드가 안좋아? 베인이 못하고 아치 되게 너무 약했어 내가 사이드가 안좋아 내가 사이드 가야겠다 아 얘 뭐 할거같아 그니까 죽은거 같기도 하거든 불안해가지고 이거 쟤 살려주러 가면 놔둘거 같은데 하지마 아 불안해 아 불안해 탑이 께서요 어 맞기만 해요 아 얘 너무 불안해 야 왜 이렇게 빨라져 오 뭔 딜이여 무슨 딜이지? 탑 매니저웅 있다 아 미겼네 이게 나쁘진 않아 이 교환하네 죽었네 아 태를 타야겠다 싸이 지렸고 형 지금 싸이 지렸거든 아 못들어갔어 아 개잘했다 쟤 와 킨드공 지려는데 킨드공 너무 지렸다 미쳤는데 쟤 궁 그렇지 오예 나이스 승전보 승전보 그 말 한번 해주세요 승전보 어? 승전보 그 말 해주세요 하하 뭔 소리야 야 아 왜요 뭔 소리야 아이 뭔 소리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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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아니 이거 비방령이야 승전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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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돼 안돼 비방령이야 비방령 아 한국에서 맨날 듣던 소리를 야 형 방송중이야 승전보 오해해 오해해 아 아쉽네 듣고싶었는데 오해해 오해해 근데 승전보 진짜 지겼다 오졌다 좋았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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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근데 요새 닭꼬치가 너무 먹고 싶어 하.. 살달라고 해요 먹고 있어 와 닭꼬치 근데 그 한국에 딱 그 딱 불량식품 같은 딱 그 맛있는 닭꼬치만 있잖아 그거는 여기서 못내줘 어 그건 여기서 못내잖아 아무리 해보고 그 그 특유의 그 거리맛 어어 특유의 그 거리맛 요리는 절대 안 되죠 쓰러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미드 조차 미드 조차 미드의 판단 좋았다 바로.. 바로는 가는거 아니에요? 아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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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가 대지용 있긴 한데 절대 못가 절대 못가 저거 가면 인정해줘야 돼 줘야 돼 디설브야 그냥 못 깨나? 깨지 무조건 깨지 포지션 좋아지 포지션이 좋으면 안 돼? 베인 위치 때문에 베인 이렇게 날라다니 개 불안한데 저거 진짜? 아니 불안해 죽겠네 앞부리기 여기 포지션 너무 안 좋은데? 아 패기 하났네 그냥 바비네 아 이거 은신 뭐야 와 베인궁 은신 지렸어 교환은 좋긴 한데 아 카겐 아 나 이 포지션이야 어 형은 언제 죽었어요? 사일러스가 죽였어 어 내 인큐어났다 어 어 잡고 죽어 그럼 괜찮아 어우 킹도궁 땡기는 판단 좋았고 주화식 거슬리게 깰 수 있나? 땡기는 판단 좋았고 오케이 오케이 어 죽었으니까 저거 내 절 안 하고 빼야지 나 집 끊지 마라 진짜 너네 뭐 오늘 솔큐하는 날이야? 아니요 스크림 이미 했어요 아 스크림 이미 했어? 다섯 판 연속으로 했어요 아 빡세다 B5로 다섯 판 연속으로 했어요 B5? 네 아 진짜? 근데 빨리 끝나서 좋아요 아 너네는 B5로 해? 할 수도 없는 거 말고? 아니 그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팀마다 달라요 아 어떤 팀은 원하는 팀도 있어서 그렇게 하기를 강 세 판 세 판 한테도 있고 다섯 판 스트레이트로 하드 팀도 있고 어 이제 리코어 떴었어 투앤홉 야 쳤다 아 베인은 언제 죽었지 나이스 여기 아 가비 포킹 좋고 얘네 들어 올려야겠다 이거 무조건 쟤 들어와요 아 이게 먹었고 무조건 들어와 구역 치나? 아 이거 저만 보좌하면 이기입니다 보좌하다 괜찮아 괜찮아 싸이 갈게 나가 돼 들어가도 돼 DQ 아이야 잠깐만 굉장히 안정적이지 안정적 안정적인 콜이었어요 치아? 진짜 진짜 저 딜 엄청 센데 블루에 하시퍼 블루가 들어 그냥 거의 말도 안되는 카이 아니 DBS 병사 다섯마리 보이죠 와 여기 있었어 탑으로 가자 탑가 탑가 뭐야 얘 죽여 나이스 와 승점 보로 뭐지 체력 천 회복했네 아 이 싸이 썼으면 안 됐네 딜이 그냥 지금부터 이제 축축받기 다운 웨이브 오 어 킹도 괜찮게 하는데 그러게요 할 줄 아는 애네 어 킹데렛 다 할 줄 아는 놈이에요 저렇게 좀 해야 원래 자를 어 이게 킹데렛이네 좀 볼 줄 아는 놈이야 아 근데 여기서 뭐만 보면 되냐 20만 보면 돼 그쵸 요즘은 인생만 안다오면 돼 요즘 빨랐어 끝나겠어 리뎀션 지금 한번 깔아주고 지금 아니면 이제는 기회 없어 오 야 나도 한번 그럼 힐 줄게 힐 줄게 힐 주고 있어 아이 아이 플래스 뭐야 아 쫄았어요 아 아이 스타가 저를 오지게 때리고 있었어요 아이 진짜 아 오케이 형 갈 거예요? 응 형 가야지 뭐 먹으러 가요? 두름 뭐라고요? 두름이라고 두름이 뭐냐면 약간 두름 도나요? 두름 음 약간 브리또 같은 거 그니까 케밥이잖아요 맞아 맞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네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오케이 그럼 고생했고 이거 오 아 어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